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점심시간 이후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보니까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그렇게 하는데 요즘 보니까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어요. 공매도. 미국의 증시 반등 공매도 청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하여튼 공매도 아주 걸칫덩어리에요.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공매도를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 눈치나 보고 있고. 아휴 그러니 무슨 정책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진짜 탁상머리. 탁상머리에요. 탁상머리. 하여튼 답답해요. 보면. 일단은 9월에 그 CPI 발표 후에 그 나타난 미래적인 미국 증시의 그 롤러코스터 이런 장세를 두고 이게 공매도 청산이다. 청산 이후라는 그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요. 제기되다 보니까 한국의 공매도 금지 요구가 더욱 거세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5일에 보니까 이달 들어서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급증을 했어요. 요즘 왜냐면 공매치기 아주 좋은 환경이죠. 아주 좋은 시기야.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외인이다. 뭐 기관이다 하면은 저는 공매만 할 것 같아. 왜냐. 개미들 아주 피빠라 먹기 아주 좋잖아요. 공매도. 그렇기 때문에 기관 애들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은 공매쳐 가지고 돈 벌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개미들이 뭐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시장 환경은 어떻게 되겠어요. 피폐해지는 거지. 코스피의 그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5,740억이에요. 이게 말이 돼 지금. 5,740억. 그러니까 공매만 한다는 거지. 지난달 대비했을 때 약 17% 증가를 했어요. 지난달이 한 4,907억 정도 되니까 한 17% 정도 증가했고. 지난 8월과 비교를 해 보니까 8월달은 3,494억. 비교를 하면은 한 64% 가량은 대평 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여름에 그 베어마켓 랠리. 이 랠리 기간에 3,000억 원대 중반에서 유지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장 양상을 띄는 거야. 하락장 쭉 내려가요. 하락장. 양상을 띄면서 더욱 급증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매도 증가가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의 위험요인을 더 키우고 있다는 게. 우리 개인들의 우려가 하늘을 찔러. 하늘을 찌르고 있어. 하늘 찌르면 어떻게 될까. 비구나. 하여튼 CPI 발표 이후에 나타난 그 미국 중시의 그 롤러코스터. 이 장세가 이 공매도 청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매도 금지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뉴욕증시는 CPI가 예상을 상해하니까 급락을 했어요. 상해하자 급락을 했는데. 다시 또 급반등을 하더라고. 또 보니까 또 쫙 맞다가 다시 급반등을 했어요. 뭔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 그렇게 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죠. 13일날. 다우디스가 장중 위아래로 1400포인트 가량 출렁했어. 1400포인트. S&P500도 2020년 3월 이후 하루 최대폭 변동성을 보였어요. 그리고 매우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었고. 그래서 블룸버그가 미국 증시가 급반등에 결국 급등한 것은 공매도 세력들이 급히 공매도를 청산했기 때문이다. 본성이 있는 거예요. 공매도는 여러분들 아실 거야.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의 주식을 빌려. 빌려서 매도를 하는 거야. 매도하고 실제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 싼 값에 다시 또 사요. 대사드려 가지고 빌린 주식을 갚아요.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CPI 발표 직후에 폭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 바닥이 보이지 않자 공매도 세력이 패링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을 하니까 공매도자들은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덮어야 했고 이 과장은 반등 랠리에 불을 붙인 겁니다. 실제 가장 공매도가 높은 주식으로 구성된 골드만삭스 공매도 바스켓은 이날 5.4%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1.4% 상승 마감됐어. 하락했다가 결국 상승한 거니까 1.4%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늘어난 종목은 투자에 주의해야 돼. 그리고 실적 전망이 현재 주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 공매도에 주된 대상이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 보니까 지난달 말 기준했을 때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상장사 가운데 공매도 누적 잔액이 많은 30개 종목 30개 종목은 3에서 6개월간 코스피 수익률 대비했을 때 5% 정도 부지를 합니다. 이렇게 공매도가 쌓이는 이유로는 높은 밸류에이션과 산업경쟁 심화 우려 등이 있고 해당 기업과 관련된 그런 특정 악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KB증권은 공매도 금지가 시행될 경우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 주식을 재매입하는 쇼커버로 일부 종목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는데 특히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이 높고 대차장고 비중이 큰 종목에 주목을 하라고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공매도를 금지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멈췄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서도 개별 종목 관점에서 쇼커버 후보를 미리 챙겨드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투자증권사도 있어요. 이 쇼커버가 주가 상승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익 발생 시점은 모두 달랐다. 그래서 2011년은 공매도 금지 초반 일주일에 수익이 발생했고 20년에는 1개월 후에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면서 두 사례만 보고 놓고 본다면 공매도 금지 시점에 대차장고 비중이 높고요. 공매도가 활발한 종목을 매수를 해 가지고 쇼커버 초반 1개월을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돈 벌 수 있다는 거야? 그렇든 2008년 사례를 보니까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시장이 하락할 경우 쇼커버가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커버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LG, 이노텍, OCI, S1, 한전기술, GS건설, LS일레트릭, SK키미칼, DL, GKL 이런 이야기들을 하네요. 코스타게스는 에코프로비엠, LNF, JYP, 알테오젠, 파라다이스 이런 기업들을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래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과 상환이 일어날 대차정보 비중을 비교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증권사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기업들은 조심하시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빨리 공매도를 금지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개미들 다 죽고 나서 그때 공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누구 말대로 골든타임이 지나가지고 검토하고 들어가는 결국은 딥북 정책 항상 딥북만 치는 그런 금융당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공매도 좋아. 공매도 하더라도 불법 공매도나 이런 게 없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판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주식 투자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상식일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미국 주식을 하는 게 낫다. 지금 미국 주식이 약간 변동성이 크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도 미국 주식이다. 절대로 한국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 그중에 삼성전자 정도야 괜찮겠는데 다른 종목들은 오죽하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힘내시고 빨리 공매도 관련된 정책이 수립이 돼 가지고 우리 소수 소의 개미들이 좀 보호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금감원장도 그렇고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렇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도저히.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좀 입 바른 소리 하면서 좀 따질 땐 따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후는 즐거운 시간 보내실 바래요. 만들어 주셔야죠. 이제 일찍을 불러요. burdens을 불러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자체가 안타깝을 안타깝을 자체가 안타깝을 이제 일찍을